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한동훈, 김일경, 김남국, 김진표 관계는 이제 국회가 열릴 때마다 손님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장마당이 된 지 오래다. 서로 일을 즐길 줄도 알게 된 체지다. 불어 다툼을 촉발시키거나 자극적 언어로 감정을 선동해 화재를 생산해내는 일이 다반사라 승부를 떠나 공중공생에 가깝다 싶다. sbs 종합 소식을 되새겨본다. sbs 15위 한 장관 단골 패널로 김의겸, 김남국의 원에 이어 오늘 16일엔 김진표의 장이 스스로 잘 판단해 고쳐질 필요가 있다는 혼수를 두어 볼거리가 풍부해졌다. sbs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김의 장 평가로 30만 유권자 눈이 쳐다본다는 화두를 던졌다. sbs 지역구의 원 시각에서 한 장관이 어떻게 비치나 하는 화두다. sbs 개인의 원 지역구 유권자 30만이 지켜보는 관계로 이들 국민도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충언으로 이해된다. sbs 김의 장의 충언은 과유불급 한마디로 집약된다. sbs 대정부질문 제도가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 원이 국무위원 상대로 정치 현안 문답 구도라는 김에 장말이 맞지만 언제부턴가 장마당이 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이용해 막말이나 인신공격으로 자기 선전하는 판이 되었고 국무위원은 정책이나 현안보다는 반격하고 헐뜯는 광장이 된 셈이다. 김의 장은 이를 막말 대응하는 나쁜 행태라고 지적은 했다. 이런 김의 장 시각으로 한동웅 김의겸 설전을 보면 어제 15일 사례가 대표적이다. 채널A 기자 대화 녹취록 청담동 술자리 김건희 수사 등 김의원의 단골 메뉴이다. 이젠 어디를 건드리면 한 장관이 발끈하는지 민주당의 원들은 안다. 뉴스메이커 이미지다. 매번 한 장관 감정을 선동적으로 건드려 문답이 거칠어지는 장면이 뉴스가 된다. 반문은 한 장관 패러다임이다. 채널A 건은 녹취록 불법 유출 청담동 건은 가짜뉴스 김여사 건은 추미애 장관이나 이성윤 지검장 얘기로 반론을 펴는 패턴이다. 김남국의 원도 한 장관을 이젠 어떻게 다룰지 아는 듯 그도 문답 전개가 짐작이 갈 정도다. 15일 깡패 설전 사례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피해 작깡패 표현했다는 김의원 지뢰의 깡패로 본다는 한 장관이다. 한 장관 경우 김남국의 원에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학습이 된 태도다. 주가 조장 유죄 판결 거론하며 간단하게 판단은 의원님이 하라는 다소 뭉기는 투다. 이외 정청래의 원에 아주까리 기름 설전에 김민석의 원에 오만하게 대답하지 말라 꼬화같이 솟은 고성 등에 걸쳐 한 장관과 민주당의 원 설전은 이젠 뉴스거리다. 이런저런 이유로의 원들 별로 한 장관을 직접 상대해보려는 욕구도 엿보인다. 그와 문답이라도 하면 뉴스 소재로 바로 직결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정청래의원 경우 사전질문 유형 수집에 나선다는 얘기도 매체가 전했다.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적도 있지만 기실 이런 자업자득조차 손해볼 게 없다는 의도도 읽혀진다. 번번이 깨진다거나 한 장관 몸짓만 키운다는 얘기에도 국회 장마당이 꽤 가치가 있나 보다. 설전에 자신감이 붙어 여유가 많이 생긴 한 장관 국회 답변 모습도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깨져도 언론의 조명을 받아 뉴스메이커 한동웅 김의겸 김남국 설정 가치가 다른 의원들에게 전염병처럼 번진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캄.com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드